여기를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온다 오늘 맛있었으면 좋겠네 밑에 있는데 맵게 안 맵게 덜 짜게 좀 더 매콤하게 그랬잖아 이거 먹물 리조트야 간장 들어가야 돼 이거 먹으면 이빨 까매지겠다 그러네 내일 오 간장 오 오 냄새가 엄청 좋네 맛있다 이건 새우 이건 새우 저거 저거 여기는 이렇게 문어랑 문어랑 소시지 초기조 난 문어랑 먹어볼게 고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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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ltiplying bodily 저희는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11시 반쯤이었는데 웨이팅이 있어요. 저희는 지금 네번째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를 바뀌었거든요.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스프라, 스프라, 이렇게 간을 드세요.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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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다른데랑 아이템이 달랐어. 쌀고스도 같이 먹을 수 있고. 쌀고스랑 햄버거. 스파게티도 주문을 하는 것 같다 보니까. 가면 와서 스파게티먹어. 그래. 다른 버거 또 먹을 것 같아. 다른 버거 먹을 수 있을까. 저것도 먹을 것 같은데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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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500원. 응. 3,500원. 호두 호두 호두. 그리고 이거는 무화과. 또장. 이거는 바질 크림치즈는. 이제는. 파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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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다시 가질 카스타드 맛있을 것 같은데? 네, 저번에 근데 엄청 맛있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어디있을게? 또 맛있네, 또 맛있네 진짜 이제 먹은거랑 같이 먹어봐 또 많이 들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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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요? 1500원? 이거는 국화 아니 국화 아니고 왜냐하면 자스민 자스민 국화는 동글동글하게 생긴거다 응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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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자스민 엄청 맛있다 향이 너무 좋아 맛있게 향이 너무 좋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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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t